소니 엑스페리아 Z2은 소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에서 제조, 판매하는 안드로이드 패블릿 스마트폰이다. 2014년 2월 24일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4에서 공개하여, 2014년 3월 24일 중화민국을 시작으로 5월과 6월 사이 글로벌 모델이 출시되었다. 스피커와 마이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고무마개까지 합하여 이중마개로 처리하였으며, 뒷면은 전면과 동일한 강화유리가 적용되었다. 방수, 방진 수준에 대해서는 ip58 수준의 방수, 방진을 지원한다. 2.3GHz 작동속도를 가진 쿼드코어 프로세서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801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아드레노 330 그래픽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1920x1082 FHD 해상도의 IPS 패널 라이브 컬러 디스플레이를 장착하였으며, 소니 TV 기술인 트릴루미노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색표현 범위를 넓이고, 이미지 품질 향상을 위해 X-Reality 처리 기술이 탑재되었다. 이미지 센서는 센서 크기 1분의 1.3 사이즈의 X-More RS-IMX200 BSI CMOS 이미지 센서를 적용하였으며, F2.0의 조리개 값은 가진 27mm 광각 G 렌즈가 장칙되어 있다. 소니 카메라에 적용되는 BIONZ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모바일용으로 개량하여 탑재하였으며, 스테디샷을 탑재하였다. 안드로이드 OS 4.4.2 키탯을 탑재하여 출시했다. 특수기능 안드로이드 OS 4.4.4 키탯으로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됐으며, 후속작인 엑스페리아 Z3의 울트라 스테미너 배터리 절약 모드, 화면 색감을 강조하는 최고로 생생한 모드, 하이리스 음원 재생 및 DSE 등이 추가되었다. 연면의 충전 포트에 독을 이용하여 제품을 충전할 수 있다. 전작인 소니 엑스페리아 Z1과 소니 엑스페리아 Z2 태블릿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디지털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된 이어폰을 사용하여 주변 소음을 감소시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손목에 장착하는 스마트워치로서 휴대전화와 연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알려준다. 손목에 장착하는 밴드로서 걸음수, 심박수, 소모 칼로리 등과 같은 건강 정보를 분석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이는 소니에서 제공하는 라이프로그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 일과 중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밴드의 후속 제품으로서 공면 디스플레이와 통화 기능을 탑재하여 개선시킨 제품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